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예금금리를 일제히 올려 자금 유치 경쟁에 들어가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지역은행 수신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금리가 내릴 거란 전망 속에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도 점차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울산의 한 은행이 출시한 정기예금 상품금리는 처음 출시 때 3.45%로 시작했다가 최고 4.9%까지 올랐습니다. 올해도 예금금리 4%짜리 신규 상품이 출시됐는데 가입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금리 수준에 근접한 상품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방은행의 예금 유치 경쟁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가 확대되면서 울산 지역 금융권 수신고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울산금융기관 총수신액은 전달 대비 1,27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달 4,200억 원 이상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한때 뱅크런 사태까지 겪었던 새마을금고는 11월 한 달에만 예금이 898억 원 늘어 전체 수신고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가 점차 확대되면서 개인과 기업들의 단기 여유자금이 예금은행 특정금전 신탁이나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등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큰 폭 유입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기준 금리가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지역 소비 심리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4로 5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소형 매장 심리지수가 새해 들어 기준치까지 반등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 신호가 구체화되면 소비 심리가 완연히 살아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